옛날엔 여기가 과학관 자리였었는데 지금은 이 건물을 수리를 완전히 하지 않고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수리하는 어떤 공법으로 수리를 해서 2층은 북카페, 아래층은 카페자리라는 이름의 카페가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는 또 사람들이 잘 대공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길 잘 몰라서 언제나 들어오면 넉넉하게 자리가 있는 카페자리 그래서 카페자리인가? 이렇게 맛있는 빵도 있고 맛있는 유기농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리고 케이크도 있고 어린이대공원답게 애들 장난감도 있고 아주 넓고 의자도 풍부한 이곳 여기서 우리는 또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서 맛있게 케이크를 한라봉으로 만든 케이크를 먹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식당이 문을 코로나로 문을 닫고 이 집은 경기가 좋습니다. 모든 아이스크림을 먹은 다음에는 이 컵과 숟가락을 꼭 갖고 가고 싶어하는 우리 최그목씨 알뜰하십니다. 끝! 확인해 두 thôi! 이제 한번 먹겠습니다. 남편정 Join